은호의 죽음 안녕하세요 저는 은호 역할을 맡은 차학연입니다 오늘 은호의 죽음을 마지막 씬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아직 15부, 16부가 남아있지만 은호는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진심으로 연기를 하고 방금 마쳤습니다 은호는 항상 손에 공곡박스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항상 물을 들고 있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씬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모니터하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 스탭분들도 아 은호 하면서 우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은호가 참 좋은 마무리를 장식하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은호라는 캐릭터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서 저 역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붉은 달 푸른에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은호도 잊지 말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